아트 칼럼리스트 이종태가 전하는 5월 아트 칼럼 루벤스의 품격과 사랑의 정원 왕의 화가이자 화가의 왕이라고 칭송받았던 페테르 파울 루벤스는 신으로부터 아낌없는 사랑을 받은 행운하였다 루벤스 그림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인생을 사랑하며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관능적으로 음미하는 기법을 익힌 자의 행복이 넘친다 건강한 신체, 포감 가는 용모, 노력을 아끼지 않는 정신, 최고의 반려자 이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하는 사람은 많겠지만 루벤스가 하늘로부터 받은 은총이 이에 그치지 않았다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어를 비롯해 당시에 교양어인 라틴어를 포함한 7개의 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어학능력 세련되고 귀족적인 태도와 원만한 성격, 고전에 대한 교양, 저절로 풍기는 신비한 기운과 성실함 이런 요소는 그가 훗날 외교관으로서 전 유럽을 순회할 때 크게 도움이 되었다 그뿐 아니라 뛰어난 금전감각, 경영능력, 계약을 지키는 신속한 작업 태도마저 갖춘 덕분에 그의 공방은 2천 점이 넘는 회화를 제작했고 많은 작품을 동판화로 제작해서 엄청난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다 화가와 외교관, 경영자의 역할을 모두 훌륭하게 해낸 이 전무후무한 존재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게다가 작품평가와 매매를 비롯해 인기도 살아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전혀 변함이 없다 루벤스는 첫 부인 이사벨라가 죽은 후 53세가 되던 1630년의 16세의 어린 엘렌과 재혼했다 그 후에 그린 사랑의 정원은 당시 그가 지닌 낙천적인 인생관과 즐거움을 표현한 자전적인 그림으로 보인다 이 장면은 루벤스의 저택에 모인 그의 친구들의 사교적인 모임이지만 공중에는 사랑의 신 큐피드들이 떼치어 날아다니고 비너스 여신 조각의 분수에서는 물이 뿜어져 나온다 가장 왼쪽의 남자는 수줍어하는 여성을 설득하고 중앙에 모여있는 여성들은 즐거운 행복감에 빠져 있으며 가장 오른쪽에는 이런 과정과 경험을 통해 인생의 지혜를 얻은 남녀가 층계를 내려오고 있다 여러 번 관능적이고 풍만한 모습으로 루벤스의 그림에 등장했던 엘렌은 이 그림에서도 어느 한 여인의 모델로 나타난 것은 틀림없다 아마도 이 그림은 루벤스가 어린 부인을 맞이하여 사랑의 여러 단계로 인도하는 과정을 나타낸 내용으로 해석된다 풍요로운 자연 속에서 남녀의 사랑과 인생의 즐거움 또는 쾌락의 표현은 서양 미술에서 언제나 주요 주제의 하나였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